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온천교회가 부산시의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청에서 진행한 전달식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온천교회 성도들이 모은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온천교회는 지난 6월 청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연구를 위한 혈장을 기증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회 내 집단감염으로 불편과 어려움을 겪은 이웃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와 면역력 보충제 등이 담긴 땡큐박스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전파될수록 좀 더 우리가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한암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저는 그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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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